이번 컨셉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발매 전부터 이번 컨셉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높았는데 저기 죄송한데 여기 코디분이나 누구 땀 닦을... 아니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아니 여기서 누가 샤워기를 튼 것 같아요. 네 약간... 여기서 샤워샤워 그것도 약간 샤워의 느낌이고요. 일부러 지금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? 아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찍고 있었을 때 되게 열정적으로 보이잖아요. 갖다 주지 마시네요. 주세요. 닦을 거. 가지러 왔어요? 네. 보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. 아 힘들지는 않습니다. 아 정말요? 즐기고 계시군요. 알겠습니다. 이번 컨셉 보니까 우선 킹콩도 샤워를 하게 만든다. 네네네네. 아 떼타올로? 네네네. 어떻게 했네요. 야 이 회사에서 진짜 너무하네. 완전 제대로 그냥 손수건 좀 주시지. 그것도 떼타올로 그렇게. 어 근데 의외로 흡소도 잘 되고요. 뭔 소리에요? 피부가 좀 따가운 건 빼고요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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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